안녕하세요 제조커플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오랜만에 퇴근하고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일은 빨리 끝나서 밤을 먹으러 왔는데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곳이 있어서 좋은 곳으로 왔어요 주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진짜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 않나요? 근데 여기 뒤에 잠깐 보이는데 건물이 하나 있어요 징기스칸 완전 동화 속에 나오는 집 같지 않아? 그러니까 여기만 느낌이 너무 있지 않아? 여기 봐봐 징기스칸 먹으러 오는 거 처음인 거 같아 우리 처음이다 들어가 볼까요? 자 보자 오 뭔가 프리미엄이라고 써있어 음 세트 메뉴라고 그 메뉴가 이제 가장 고급뿌리고 맛있고 이왕 먹는 거 좋은 거 먹어야지? 오케이 그러면 이거 먼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주 맥주 하나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배고파 배고파 감사합니다 오늘은 밥 먹으러 좀 멀리 왔는데 어때? 너무 좋아 분위기가 너무 좋지 않아? 그치? 막 뒤에 새 날아다니고 이게 무슨 부위예요? 프렌치 렉이라고 가장 고급뿌리고 한국의 중에서 아 어 이 가운데는 뭐예요? 그 초기 렉에 나와있는 이제 탈입니다 아 아 대박 맛있겠다 어 이걸 어떻게 만든 거예요? 제가 좀 이따 뽑는 거 그래서 세 가지가 있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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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배경이 예뻐서 잘 나온다 응 아 얼굴이 너무 진짜 잘 나오죠 아 아 감사합니다 어 하하하하 아 아 이렇게 직접 다 구워주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오 어 이런 거 좋아하잖아 자기 먹기만 되는 거 여기 있는 거고 여기 있으니까 아 음 응 우와 침 나왔지? 침 나왔어 지금 침 나와? 너무 열심히 보는 거 아니야? 구독자분들 중에 이번에 댓글로 우리가 얘기하는데 다녀오셨다는 분이 있었잖아 궁금해 네 혹시 어떻게 잘 다녀오셨는지 댓글 한번 남겨주세요 네 약간 2개가 있는데 이게 2개 부위가 아니에요 고국 부위라 아 먹는 거에요? 기름? 아 맞습니다 이건 하나도 안 버리는데 고국 부위에요 펜션 놀러와서 그거 하는 거 같아 고기 구워 먹는 거 감사합니다 드디어 우리가 좋아하는 맥주가 나왔어 나만 마실게 첫 허전 오 마이 갓 이거 정말 맛있어 아니 저기요 저도요 내가 대신에 맛있게 마셔줄게 따라 보라 고프는 좀 많다 나 못 먹어서 제주 제주스 아 자 먼저 드세요 네 끝 끝 남겨놔야 돼서 먹어봐 얼른 얼른 먹으려 응 빨리 먹으러 어때? 징계수 징계수 맛은 안 느껴져 부드러워 고추랑 먹으니까 신기해 일본에서는 이렇게 안 먹어요 오 저도 먹어도 될까요? 아니요 어느정도는 대박 소고기 같은데 그치 돼지같이 씹는 맛도 있고 냄새 아예 없고 냄새 하나도 없어 응 태어나서 기름을 처음으로 잘 먹는 거예요? 네 기름 진짜 먹어, 맹세 맛있대 진짜 네 아니, 고추가 내 스타일이야 역시 미돌이 매운 거, 신 거 좋아해 음 또 녹았어 맛있어 기름은 보여줘야 돼 그냥 먹어 그냥 먹어 와, 수고해 나는 콜라 먹을 거다 아, 수고해 또? 내가 기름 다 먹을게, 오빠 하나만 먹을게 나 기름 싫다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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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안 넣었어? 치소야? 치소, 치소 내가 먹어야 되겠다 내가 오빠 자주 먹으니까 이거 왜 그래? 원래 이거 왜 그래? 아무것도 없어 맛있어 맛있어 나 태어나 처음이야 기름이 맛있다 기름 대박 나 기름 안 먹잖아 자기가 그렇게 좋아하는 기름 내가 먹는 거 찍어줄게 진짜 맛있어 힘이 나기 시작했어 힘이 나기 시작했어? 응, 가만히 해 와, 이렇게 고우네, 토띠아를 우와 먹을게요 고추랑 고추랑 소스를 넣어서 올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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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올리브 오, 수고해 두들기로 말아서 그래, 태어나 처음이에요 여기만 하는 거 같아 응, 소스 찍어서 먹어봐 수고해 맛있어? 뉴스타일 뉴스타일? 응, 뉴스타일이야 맛있어 맛있어? 응 자, 나도 갑니다 소스가 그리고 맛있다 나는 올리브 좋아하니까 3개 나갈게 올리브 나는 올리브 좋아하니까 소스 찍어서 오, 시원해 난 고추가 고추를 얼마나 넣는 거야 너무 맛있어 한 쌈 크게 싸서 소스 찍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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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얕아 응 웃음 오, 요렇게 잘해 대박이다 색깔 완전 예뻐 맛있게 드시고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지금 밥 시킬까? 오케이 저희 명란파 밥 하나 주세요 하나. 네 아, 하얗까? 아, 손,손,손. 손 뜨거워, 손 뜨거워 아, 손 뜨거워 너무 맛있어 이제 먹기 좋은데 진짜 맛있어 너무 맛있어 명란이랑 파랑 들어가 있어서 맛있겠다 먹을 줄 아네 이 사람 맛있어? 그냥 이것만 먹어도 맛있겠다 열심히 다녀온 보람이 있다 진짜 맛있어? 한 분 안에 없어졌어 사장님이 계속 옆에서 구워주시면 설명을 잘해주셔서 양국이 전문가 된 것 같은 느낌이야 양국이랑 어떤 차이가 있을까? 전혀 달라 똑같은 징기스카이지만 원론 방법이 너무 달라요 또띠아? 절대 없어 또띠아 진짜 맛있었어 또띠아랑 파밥이랑 타밥 타밥이었어 진짜 맛있어 진짜 잘 먹었다 너무 잘 먹었습니다 진짜 생각보다 서울에서도 양국이를 한 번 먹으러 갔었는데 이런 맛이 아니었어요 기름 진짜 맛있었어요 또 한 번 여행 와서도 책다른이 먹고 싶을 때 한 번 오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잘 먹었습니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신났어 잘 먹었습니다 수고하세요 잘 먹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조심히 계시고요 감사합니다 잘 먹었다 비 온다 맛있다 너무 맛있어 비가 오도 분위기가 있고 여기 이렇게 불 켜지니까 진짜 이쁘네 안녕 다음에 또 올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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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